전주시 장원연합회가 차별범죄법과 동성애 반대 세미나를 갖게 하시고 우리가 잘 몰랐던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우리 조경질 장모님을 이곳에 보내셔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가 새롭게 깨닫고 행동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못된 표현으로 포장되어 있는 분별금지법 우리가 마법스럽게 알려주시고 잘못된 그러한 어떤 취향들을 우리가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